아몰랑 안돼! 물은 안돼 아몰랑 2판 4판 너네 끼를 쏘면 나도 껴줘 나이스 6명 좋아요와 구독 베릴 반동만 잡을 수 있다면 최고의 총이라는데 반동만 잡을 수 있다면 모든 총이 최고의 총이 아닌가? 지금이다 와우 반동 이렇게 잡는거지 베릴 참 쉽죠? 멋있어 AK 와 AK 스킨 간지 나는데 어 이거 앰프 이걸 가져가자 사운드 안돼! 내가 이제 나가면 안돼 아 이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너보다 내가 더 피가 많다는걸 아 아 아 성격이 급하네 급한 친구네 아니 저거 왜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올라오는게 쟤 파쿠르키 분리 안했어 내가 봤을때 뭔지 알지 그니까 파쿠르 점프 분리를 해야되는데 저럴때 점프샷 하려다가 파쿠르 한거지 그니깐 파쿠르키랑 점프키 분리하셔야 돼요 자 사운드 앞집에 사운드 오 나 점도 아니다 나 방금 왔다 너 나 점벌하고 왜 욕하면 안된다 저기있다 제발 투탭 나이스 머리 먼저 빡 쏘고 몸 쏘면은 두발에 죽이기 어렵지 않아요 와 생각보다 다리로 오는거 별로 안 위험하다 아닌가 집죽기 16000인가 다리 끝에 이런데 존버 오는거니 13초 더 죽었으면 좋겠는데 10명 한 8명이면 저기까지 그냥 건너가 보겠는데 사운드 와 으와 으아 꼭대기 암홀랑 한데 물은 안 돼 으왓 암홀랑 갈 데가 없어 쟤를 조심해야 되는 쟤 수나야 여기도 한 명 더 있다 거기 싸우면 좋은 소식이겠다 나도 그쪽으로 가야겠어 2판 4판 눈에 끼를 싸우면 나도 껴줘 안돼 더 싸워 개피냐? 누가 개피야 저기 있다 하나 둘 나이스 6명 던질 거? 이 정도면 됐어 욕심부리지마 업 뛰어 됐어 모든 준비는 끝났어 가방을 비워야 돼 됐다 구상 한 개 아 구상 잠깐만요 욕심부리지마 아 젠장하지 사운드 나무에 맞추면 양각이다 욕심부리다 아 슬일 도대체 우엏 things zes уBuW 맛있어 wa w out monster b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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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åra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